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레까지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거라며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업이며 지금 회피한다면 추후에 더 많은 부담과 더 큰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 총리는 의료 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사들과 대화하며 채워나가겠다면서 국민 생명이 무엇보다 앞에 있다는 의료인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.